오세훈 신임 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로 짧지만, 향후 서울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전임 시장의 상징적 정책들은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. 보도에 조주영 기자입니다.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입니다.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,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공헌해온 만큼,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해온 보존과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오 시장이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,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18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, 벌써 상계동, 목동 등 곳곳에서 재건축, 재개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.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핵심인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.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주요 이슈로 꼽힙니다. 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넓히고,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를 없애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인데, 오 시장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공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 다만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일부 축소, 조정되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교육복지 분야도 오 시장의 철학과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차이가 있어 변화가 예상됩니다.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.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어떻게 협력하며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. TBS 조주연입니다.